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다른 사람 생각은 진짜 요만큼도 안하면서 오직 집이 모르는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이랑 신나게 술 처먹고 모텔에 들어가 뻗어 있었는데 이걸 부모님한테 걸렸어요. 왜 사냐? 집을 나가라! 이러세요. 원지, 남친이랑 모텔 간 것 부모님한테 걸렸는데 좋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른 살이 된 여자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에도 글을 올려봤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댓글이 안 달려서 여기다 결국 들어왔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른 살이구요. 직장생활하면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평소 이러실 수 절대 안 했는데 바로 어제 남친이랑 외박을 했고 이걸 부모님한테 걸린 상태에요. 걸린 이유는 남친이랑 신나게 놀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버렸고 나중에 눈 떠보니까 모텔이더라고. 밤새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된거에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부모님들 엄청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냥 차라리 집을 나가라!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에요.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 지가 더 화를 내면서 야! 거짓말을 할거면 그냥 제대로 하던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게 남자랑 술 처먹고 당당하게 외박하고 세상에 이런 미친년이 어딨냐! 야! 너 남친이랑 아직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일할지 할거면 그냥 눈에 띄지나 말던가 자취를 하라고 그게 아니면 네 남친이 뭐하는 사람인지 부모님한테 정확히 말씀드리고 최소한 걱정이라도 안하게 들어드려! 그것도 싫으면 그냥 나가 뒤지든가! 이러는데요. 아니 그래 뭐 화가 난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막말로 제가 뭐 스무살짜리 애도 아니고 나이가 서른 살인데 그런 내가 남친이랑 내 마음대로 못 만나는건가 싶고 또 이런거 너무 답답하다. 내 다른 친구들은 외박같은거 해도 부모님들 신경도 안쓴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꼭 알려야 되는거냐? 엄마도 아빠도 언니도 신경쓰지마라! 이렇게 했다가 바로 참아 언니랑 엄청 크게 싸웠는데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나이 서른살에 제 마음대로 외박도 못하나요? 아니 이게 그렇게 나쁜거냐고?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렸잖아요. 나이 서른에 외박이 아니라 갑자기 연락 두절내가지고 다음날에 첫 끼어들어오는데 걱정 안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논리라면 나이 40이상일 때는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나가 뒤지든 말든지 그래야겠네요. 어쩜 이렇게 철이 없냐. 2번 야 난 또 뭐 제목만 보고 20대 초반인가 했는데 아니네? 참 당황스럽다. 그리고 맥락도 이상하게 튀는거 더 이상해. 연세에 비해 사회물이 덜 뜨셨나봅니다. 부모님 품안에서 크게 아무 어려움이 없이 커서 그런건가? 입장 바꿔서 어? 친구분 만나러 나가신 아빠가 밤새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들어오다고 칩시다. 요즘에 흉흉한 뉴스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걱정되겠죠? 지금 당황스러운건 니가 아니라 니네 부모님이야. 말도 없이 외박한게 다른것도 아니고 지 남친이랑 외박한거라 어?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딸내미 막 혼내기도 그렇고 밤새 애건장 녹였던 시간 생각해보면 죽여버리고 싶고 쓰니 언니 말하는거 그리고 생각 뭐하나 틀린게 없어요. 쳐나가라고 3번 어이구 이 거지같은게 뭘 또 쳐 자랐다고 글까지 쓰고 앉았냐? 끌까끌까끌 4번 아니 따로 사는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데 당연히 말을 해야지. 니가 말을 안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하는게 당연한게 아니냐고 남친 만나서 술차 마시고 분위기가 외박할거 같으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좀 부끄럽고 어렸다 싶으면 니 언니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면 되는거 아니야? 어? 그게 사람새끼지. 어제도 그래 20대가 회식하고 집에 바르드 준다던 그 동급생이 성폭행하고 길거리에 방치한 뉴스 나오던데 야 값치면서 변명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엎드려 빌어라. 4번 나이를 30살이나 쳐드시고 부모님 댁에서 사는거면 최소한 집주인인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5번 맞아요. 니 알대로 할거면 언니 말처럼 그냥 독립을 쳐 하시던가 6번 아우 미친 그냥 내가 머리털 확 다 뜯어버리고 싶네 두번째 사연 얘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그지가 돼요 원지 식탐있는 직원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회사에 식탐이 심한 직원이 하나 있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가 중소기업이라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 직원들 전부 다 여직원이고 문제의 식탐이 있는 그 여직원 걔도 여직원입니다 걔는 사원이고 저는 과장이에요 평소에는 저희 옆 회사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사장님이 결제해주세요 어쩌다 가끔 다른 곳에서 밥을 먹어도 그런 날이면 다들 입이 짧은 여자들 뿐이라서 여러가지 다양한 메뉴를 주문해서 나눠 먹는거 좋아하고 또 다들 이런 제 생각에 동의를 하거든요 문제가 없었죠 그랬는데 유독 이 직원만 자기는 그런게 너무 싫다면서 지원자 한가지 메뉴를 정해놓고 먹겠다는거에요 아니 이왕 밖으로 먹으러 나온거 좀 다양하게 시켜서 한입씩 먹어보고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직원은 그냥 지금만 쳐먹겠다고 합니다 다른거 절대 안 건드리겠다 이러면서요 게다가 이 직원이 늘 말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위에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다른 곳에다 점심을 먹을 때는 각자 메뉴를 골라서 시키는 걸로 바뀌게 됐어요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아니 그냥 같이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 메뉴가 뭔지 궁금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각자 메뉴시키고 그 직원 음식 궁금한 다른 사람들이 앞접시에다가 자기거 좀 덜어가지고 한번 먹어봐 하면서 줘도 눈치가 없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뭔지 그냥 네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앞접시들 절대 안 건드리고 대답만 합니다 또 지껏허거 번한 소리도 절대 안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장소가 중국집이다 그래서 다들 그냥 짜장, 짬뽕 이런걸 시키고 있는데 꼭 그 직원 혼자만 유독 눈치 없이 마파두부밥 이런걸 시키는 느낌이랄까요? 또 그런 와중에 가격은 맞춰요 이래서 더 미워 또 보면 먹성은 얼마나 좋은지 그 한군데 끓여서 나오는 찌개같은거 있죠 이런걸 먹으러 가면 그냥 지가 다쳐먹는거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젓가락 뻗고 나눠먹는거 싫다면서 뭐 다른건 안먹어도 되니까 지가 원하는 것만 먹겠대요 그러면서 어저아 한그릇씩 나오는 곳에 가면 누가 쳐 뺏어먹을까 싶어가지고 눈알 굴리는거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 물론 다른사람 밥그릇을 탐내는건 아니야 아닌데 자기꺼 내주는걸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꼬라지 너무 싫거든요 이거 진짜 식탐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얘 하나 때문에 점심때마다 저희들 전부 다 곤란히 하고 그래요 얘가 물 다 흐려 댓글 1번 글쎄요 내가 보기엔 글쓰니가 식탐쟁이 같은데요 난 먹는거 이것저것 다 지가 쳐먹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죠? 댓글 밥 먹을 때마다 그 직원 음식까지 다 쳐먹고 싶어서 눈알 굴리는 주제에 식탐을 뒤집어 씌우네 깔깔깔깔깔 2번 아니 그 직원은 그냥 자기꺼만 먹겠다는거 아닌가? 이게 식탐이라고? 그러면 남의 음식에 침 질질 흘리면서 쳐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보는 너는 뭔데요? 걔 돼지야? 나도 남이랑 침 섞이는거 싫고 내가 먹을 짜장면만 먹겠다는데 먹고 싶지도 않은 짬뽕 주면서 들이대는거 죽여버리고 싶어 젓가락 꽂으면 3번 쓴이가 말하는 이것저것 맛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아 이 미친 과장은 왜 이렇게 식탐임 아닐까? 완전 재수 온붙어가지고 이런 거지같은 인간 보화가 되어버렸네 이런 생각 안할 것 같아요? 나누어 먹는다는 명목 하에 눈깔 쳐 굴리며 좋아 미치려고 하는 네 표정은 과연 어떨까요? 본적 없죠? 그리고 뭐 곤란하다고? 하긴 그래요 먹고 싶어 뒤지겠는데 그걸 못 빼서 먹으니까 막 환장하고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4번 야 실탄 뜻도 모르는 이딴 똥대가리 전원가를 상사라고 과장이라고 두고 있으니 그 부하 직원들도 참 속상하겠다 세상에서 제일 추잡스러운 게 이거지 남이 뭐 먹고 있을 때 그지같이 쳐다보는 거 말이야 6번 회사 점심시간 음식 쉬어야 하는 거 진짜 짜증나요 7번 이게 바로 식탐 있는 전원가들의 공통적인 발상이죠 지한테 식탐 많은 건 죽어도 인정 안 하면서 누군가 자기한테 식탐 있다고 견제를 한다거나 아니 지적을 한다거나 자기가 하는 추잡스러운 행동에 반기를 들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상대방에게 아이고 저 새끼 저거 봐라 식탐 봐라 아이고 이랄지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식탐 있는 것들은 각자 사는 것도 또 살아온 환경도 나이도 다 다른데 저런 그지같은 발상은 똑같이 한다는 거지 어디서 배우는 건가 야 내가 알던 년이랑 똑같은 게 여기 또 있네 내가 개 때문에 혼밥이라는 걸 시작했죠 당시 남자 8명 여자 1명이 있는 중소기업인데 옛 사수였던 온애가 일 좀 도와달라 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미친 걸 봤죠 정말 돌았나봐 밥 먹을 때마다 맛 좀 보자면서 딱 한 입씩 먹어보고 자기 음식은 또 많다며 다 남겨 아니 그래 지 거 안 처먹는 건 그렇다 치겠는데 그걸 계속 다른 남직원들한테 먹으라면 주는 거예요 게다가 간식도 질금 처먹고 남자들 입에 다 쑤셔 넣어 자기 침 묻은 거 다 넣어 그냥 진짜 보고 있으니까 더러워 죽겠는데 신기했던 건 이거야 남자들 반응이죠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뭐 해가지고 다 받아 먹더라고 아니 미친 여기가 지 집이야 뭐야 어디 돌아가지고 지 남편한테나 해야할 짓거리를 여기서 하는 거냐고 여하튼 진짜 구역질로 와서 나는 따로 먹겠다 했는데 이게요 보니까 남자들도 엄청 싫었나봐 내가 빠지니까 바로 두 명이 나한테 달라붙더라고 아마 그 직원 아직도 그랄지 하면서 살고 있을 거야 끌 끌 끌 끌 너무 싫어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하든 말든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다른 부하 직원들이라고 좋다고 동의했겠습니까 과장이니까 말을 못한 거겠죠 아우 싫어 나 말 안할래 감사합니다